제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녀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봐 선주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 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의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정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정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폰양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국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국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국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염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국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옥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국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 적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